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. 5.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결국 청문회를 열지 않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습니다. 종료 시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지난달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사건들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.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올해 말 활동 종료를 앞둔 5.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. 당초 지난 3월까지는 5.18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발포 경위 등을 규명할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. 청문회를 올 3월까지는 추진하겠다. 작년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오는 10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청문회의 주재 및 개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찬성 3명, 반대 6명으로 결국 청문회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. 아직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청문회까지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. 21건의 직권 사건 중 진상규명 결정이 난 사건은 단 한 건.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고려해 신청 사건 132건은 지난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12건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. 최초 발포 경위, 계엄군 성폭력 사건 등 진상규명의 핵심인 직권 사건은 조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더 큰 문제는 신청 사건의 상당수가 비슷한 주제의 직권 조사와 병합돼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. 당시 간담회에서 이 진조위의 조사 상황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.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상황이 정말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두 달. 5.18과 관련된 남은 의문들을 해결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조사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,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